Hi guys! Welcome back! 모호마입니다. 오늘은 한국패션산화협회에서 주최하는 K패션 오디션이 있어서 청담동 시내시트에 왔습니다. 10년 된 브랜드부터 신진브랜드까지 참석했다고 하는데 같이 보러 가실까요? 한국패션 deixar 메뉴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